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 제, 덕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욕처럼 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드물다. 욕은 말 그대로 물결이 만길 높이로 거듭해서 밀려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욕은 본 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 까닥을 알지 못한다. 아무튼 그로 인해 욕은 졸지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열 명의 자녀를 잃었고 가축을 빼앗겼으며 집안일을 돌보는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자신마저 악창이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 물론 욕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한 적도 있었다. 아내와 새 친구들의 냉랭한 비난 그리고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절망적인 앞날에 대한 회의 때문에 죽음을 자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본래의 온전한 삶을 회복했다. 우리는 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초로 한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놀라운 은혜 맥도엘은 놀라운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은혜가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자비는 우리가 그래야 마땅한데 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은혜와 자비에 대한 맥도엘의 정의는 욕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요약한다. 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가족의 불행은 물론 자신을 덮친 신체적 고통이 짓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거친 비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흔들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허약한 인간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욕의 신앙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퍼붓는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은 처사까지 문제 삼았다. 욕이 생각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주실 것 같지 않았다. 욕은 자신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실 뿐이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은 욕의 그런 교만을 꾸짖으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힐문이 폭포처럼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진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곧비를 놓지 않고 욕을 몰아 세우셨다.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욕은 송곳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꼭 그에게 보팀목이 되어주던 자기 의의까지 하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마침내 욕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백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욕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량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성경 어디에도 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반발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욕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욕의 새 친구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고 정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그 자비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역설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욕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누릴 수 있다. 그 자비는 기도의 상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역시 이런 자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통해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한다. 걸핏하면 저지르고 마는 우리의 불신과 교만과 입에 담기에도 부끄럽고 곤란한 잘못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반복해야 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마땅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욕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욕은 처음보다 몇 값짜리나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바닥에 떨어진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셨다. 욕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통이 그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지들이 욕을 찾아와 선물을 전하고 위로했다. 또 슬아에 다시 열 명의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사대까지 손자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심판을 면한 욕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 시대의 욕 우리는 요즘에도 이따금씩 욕과 같은 사례를 접하게 된다. 미국에 존경받는 작가이자 유대계 라삐인 헤럴드 쿠시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에게는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졸어증에 걸리고 말았다. 쿠시너는 남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달리 손을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섬겨온 하나님이 착하고 순수한 아이에게 어째서 그토록 끔찍한 일이 발생하도록 용납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또 다른 비참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독일 나치의 죽음의 수용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은?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기아는? 결국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인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경험을 기초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저서를 집필했다. 요백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한다. 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다의 작은 물고기가 어찌 조수와 해류의 주기, 무역풍, 계절풍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실 뿐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헤아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또 아무리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장 피에르드 코사드는 바로 이 순간의 성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신비롭다.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우연한 일 속에서도 특별한 기적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 선물의 동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터 유재터